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코리아 스타쇼 코리아 노래교실의 MC를 맡게 된 가수 허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온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와주셔서 열기로 맞아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렇게 젊고 잘생긴 홍영씨하고 오늘 MC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가수들은 밥을 먹고 살진 않아요 박수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예선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많이 힘든 분들에게 복도 다 드려야 되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배부를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그런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원로 가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국기에 대한 맹세부터 먼저 진지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가 여기 있죠 국기를 다 바라보고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하여 경례 분량 santé 국기 나는 자유로운 재능이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소원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당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신화관계상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고대의 나라의 그 사이 화룡할토록 아름이게 보호하소 우리 나라완세 누구와 당천리 하여간사 대한사람대하루 미리로 전하세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하여 묵념 순국선열에 대하여 묵념이 있겠습니다 순국립 순국선열에 exploded 이제 진지한 분위기가 다 끝났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vai,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10절부터 앙 Series 자 우리 온사람 가수 나올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